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부동지 좀 되지 말고 시간이 넉넉할 때, 여로울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에 대한 어떤 지크로 하나님을 많이 염원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미래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يعني لا تبقى هكذا بدون كلام, لا تقول استغفر الله, اللهم صلي عل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تقوم تصلي, تقرأ قرآن, نعم. وأنت تمشي تستغفر, نعم. تمشي وترجع, دائما لسانك تجعله يتكلم بذكر الله, باستغفر الله, بالصلاة عل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시간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들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 하여튼 여러 가지 핵심을 편안하게 취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